우리 하나님의 크신 생명과 은혜의 역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찬양과 감사의 그 위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감사가 넘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에서 참으로 유일하게 여호수와 칼렙 두 사람만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드렸습니다. 이 두 분의 그 놀라운 특권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모든 불평과 원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오직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저희들의 삶을 다스렸기 때문에 오직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 속에 큰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10편 138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는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 이렇게 10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칭찬을 하게 됩니까? 감동이 올 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칭찬할 때 자녀가 정말 하는 행동이 마음에 흡족하고 정말 희망이 보이고 정말 제가 나중에 정말 뭔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이 보일 때 마음의 감동을 잇고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어떨 때 감사합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내가 값없이 무언가 다른 사람이 내게 덤으로 준 거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내 삶에 임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족하고 모든 것에 참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늘 불평과 불만이 있게 돼요. 그러한 삶은 성경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입술로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감사와 찬양이 부족할 때 회개하게 되길 바라. 오늘 이 시간 이 찬양과 감사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사여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양,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있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최고의 선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연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처사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란 뜻의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할랄 또 야다 자마르 이 대개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쓰는 말이 할렐루야예요. 할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는 야 라는 그 말이 바로 요하를 상기하는 거예요. 요하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예요. 야다라는 뜻은 뭐예요? 두 손을 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야다의 모습이에요. 그 외에 여러가지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뜻이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래서 10편 100편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궁정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늘 감사와 찬양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송량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크리스도의 보배론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감사와 찬양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밭의 그 승리의 역사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밭과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숫자적으로 감히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암몬과 모합과 세일산 주민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하여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그냥 포위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여호사밭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을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참 응답의 역사에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여호사밭은 전쟁에 나갈 때 소수의 군사들이었지만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것도 거룩한 옷을 입고 군대보다도 맨 앞에 섰어요. 맨 앞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팔을 불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떤 찬양이냐 하면 역대화 2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인자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세일산 주민에게 그 암몬과 모합 연합군이 자기와 연합군이 세일산 주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치게 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세일산 주민들이 우리를 배신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일산 주민들이 완전히 멸함을 받았어요.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합과 암몬 형제 족속들 아니에요? 그 족속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땅에 엎드려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와서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토굴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냥 쇠사슬이 말이야 착고가 그냥 풀려지고 그 감옥이 막 진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냥 그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감사할 조건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 꼼짝 달상 못하고 냄새나는 토굴 감옥 속에서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모든 멍해가 풀려지고 모든 묶임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억제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억제는 모든 멍해가 풀려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세 번째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매우 긍정적으로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삶을 사는 조건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위축이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면 여러분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내 몸을 관리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누워버리고 머리를 싸매고 그냥 끙끙 앓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망하게 돼요. 몸이 해치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의 맥클로이 교수의 공동연구팀이 감사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와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우리의 뇌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희한하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는 우리의 감정뇌라고 하는 뇌의 그 번영계가 있어요. 중뇌 속에 있는데 그 번영계가 그냥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분비돼서 여러 가지 면역 기능도 떨어지지 또 뿐만이 아니라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활성산소가 확 많아지게 되어서 우리의 혈관을 파괴하고 우리의 유전자를 파괴해야죠.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감기도 쉽게 들게 되고 쉽게 뇌졸중이나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감사한을 많이 하는 사람의 뇌를 찍어보니까 이것은 번영계 감정뇌가 흥분하는 게 아니라 뇌의 좌뇌 속에 있는 그러한 전두엽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전두엽은 사랑이나 열정이나 어떠한 긍정적인 활력과 같은 그러한 감정이 나타날 때에 이 좌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할 때 좌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마치 소리급세를 땅 치면 바이올린에 이것이 감동이 되고 공명이 되어서 같은 주파수의 그 음이 이게 울리는 것처럼 좌뇌의 전두엽에 전두엽에 그 감사를 활성화시키는 감사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뇌가 흥분하게 되면 심장의 맥박이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자율신경을 통해서 심장의 부정맥도 사라지게 되고 심장의 박동수라든지 모든 것에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준다 이겁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는 감정내를 흥분해서 우리를 알금 심혈관을 좁게 하고 혈청지질을 높게 하고 당뇨를 높게 하고 혈압을 높게 해서 오히려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 감정내가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두엽 좌측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심장의 맥박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장의 부정맥이 가끔 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일을 빨리 맞춰야 되고 일이 잘 안되고 할 때는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게 돼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그냥 갑자기 부정맥이 생기기 시작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무서운지를 몰라요. 언제 멈출 줄 몰라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아. 수업이 호흡이 가까우고 어지럽게 되고 그냥 덜컹거리며 그때 저는 이 감정내를 흥분시키는 것이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나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감사와 찬양을 시작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과거의 내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사와 찬양 또 노래로 찬양하고 기타를 치면서도 찬양하고 때로는 악기를 색소폰을 불면서도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희한하게도 내 심장의 맥박이 정상화되는 걸 느끼고 지금도 그 은혜로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감사 많이 할 때 뇌혈액순환이 잘됩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엔돌핀이 분비될 뿐만이 아니라 면역이 증대돼요.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감사로 인해서 감동을 느낄 때에 엔돌핀과 유사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호르몬인 다이놀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발견이 됐어요. 다이놀핀이 분비가 되면 이 마약성 진통제는 몰핀보다도 약 6배 정도 강한 진통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에 그야말로 가장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나이돌핀이라든지 엔돌핀이라든지 이러한 뇌를 활성화시키는 모든 세로토닌 도파민 이러한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가 될 때에 우리의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은 극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토피가 사라지게 되고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되고 피곤감이 사라지게 되고 활력이 사라지게 활력이 생겨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임을 얻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서는 규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그러한 규명이에요. 또한 감사는 정신적인 건강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효능에 대해서 로버트 앤먼 박사가 여러가지 타변적인 연구를 했는데 이 감사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할 뿐만이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 DHEA가 극적으로 분비가 돼서 마치 칵테일 여러분 술을 안 드는 사람이지만 칵테일 마시는 여러 술을 막 섞잖아요. 그래서 마치 행복 호르몬의 자연 칵테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기분 좋게 취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마치 세술에 취하는 것처럼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행복 호르몬 칵테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고 만세 전부터 택정 하시고 여러분의 형평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다 같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여호사밭의 군대가 친히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여호와는 대장하는 모든 척병들이 전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때에 이러한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이중효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한 공격 성향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켄터키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좀 불친절 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자존심을 좀 상했다고 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기분 상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좀 부정적인 행동을 취하여도 그냥 덤덤 해요. 그만큼 잘 견뎌내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수하고자 하고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진 상태래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면서도 에루살렘을 향하여 동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모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였 따라 다니엘이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에루살렘을 향하여 감사 두 손 들고 감사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입을 퐁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남의 형편을 잘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좀 남이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내 자존심을 건들게 하면 기분이 나빠하지 않나?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웬만한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감사와 찬양을 늘 할 줄 알아야 돼요. 범사의 감사. 이것이 바로 치유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인치유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늘에서 오는데 어떨 때 오느냐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 불을 입고 날 치료해 주십시오. 이 내 병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하나님 역사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형편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면서 감사의 마음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 성령의 역사는 바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에도 바른 자세가 있는 거예요. 바른 자세.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는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돼요. 10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애하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내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불만이 차있어요. 이렇게 혼합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혼합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구약 율법이면 옷을 짤 때도 혼합 실로 짜면 안 돼요. 무명이면 무명 면으로만 짜야 돼. 양털이면 양털만 짜야지 양털과 무명이 한꺼번에 짜진 거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불명 불평과 원망이 들어차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지 않죠. 우리가 전심으로 이 전심이라는 건 100% 순수하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섞이지 아니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부 드리는 거예요. 1% 불만하고 99% 감사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즉시 모든 일은 때와 장소가 있어. 때를 잃어버리면 감사도 때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선물할 때도 때를 놓치면 감사의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길래 지금 이제서야 이 선물을 내게 주노?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감사의 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각이 나면 즉시 감사 즉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사람을 칭찬할 때도 사람에게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칭찬할 때 즉시 칭찬해야 돼요. 나중에 어떤 제3자를 통해서 칭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또한 감사들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지 마세요. 감사는 직접 개인적으로 마땅한 때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해야 돼요. 행동 아 감사합니다. 아 내게 이런 걸 주지 그러면 뭔가 좀 표시가 있어야 될 거 표시 여러분 이게 이 마리아의 그 헌신 아 잘 아시죠 가장 자기의 귀한 옥합을 너무나 감사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결단을 했어요. 때를 노렸습니다. 마침 마리아가 살고 있는 어느 집에 회당장의 집에 오셨어요. 야 때가 됐구나 그래서 옥합을 가장 귀한 옥합을 들고 가서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때렸어요. 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부었어요. 그 얼마나 귀한 나대향이에요. 아마 평생을 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제자 중에 가로시라고 하는 유다 예수님을 파한 유다가 아니 왜 이 귀한 억합을 왜 깨뜨려 그거 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됐지.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유다가 뭐에 욕심이 있었어요? 돈에 욕심이 있었더라. 유다가 몰래 말이에요. 몰래 착복을 한 거야. 헌금 드리고 말이야. 이런 것들. 돈에 욕심이 있는 거야. 돈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렸으면 자기의 호주머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회개니까. 그거 가지고 착복하려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 마리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냥 옥합 자기의 전재산 가장 귀한 것을 드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한 것을 말리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한 곳에 이 여인의 행한 것도 전하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복음 전할 때마다 마리아의 옥합의 나디향을 나를 위하여 헌신 게 하는 마리아를 전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헌신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전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 하오리다. 기쁨이 없이 억지로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가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내 제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것은 바로 감사에 대한 행동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그러한 이유 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0편 138편 2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 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다. 이거요. 주의 말씀이 가장 높은 것이다. 주의 이름보다도 만가지 주의 이름 여러분 주의 이름에는 30여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란 그 어원을 아십니까? 말씀이란 그 어원이 우리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이것은 말 플러스 숨 숨 숨쉬는 숨이에요. 말 숨 그래서 이 말씀에는 말하는 사람에 뭐가 들어있다? 숨이 들어있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 이것은 그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입김 후 하나님의 숨을 사람을 창조할 때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 후 집어넣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 숨이라 이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숨 하나님의 숨 르하 푸뉴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수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수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높은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바로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그 말은 뭐예요. 주의 모든 능력보다도 주의 말씀이 위에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자들이 성령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서 말씀보다도 그 능력이 위에가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바로 요호와 라파 요호와 체바우트 요호와 산마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요호와 이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요호와의 말씀 요호와 로고스 이 요호와의 말씀보다 위에 위에 있게 되면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넘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주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서 그 능력으로 사람을 죽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그냥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야 미혹. 여러분 마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위치크라프트 이것은 이러한 능력으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죽게로 인도하는 역사예요. 섬기는 역사입니다. 사람을 휘두르는 역사 아니에요. 사람을 명령하고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섬기는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만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기의 뜻은 일절 노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떠한 집회든지 성령을 너무 높이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단에 속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이 하지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한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 성령을 위대하고 높은 성령께 기도하란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께 기도하는 말이 있지만 성령은 기도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는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대신에 힘과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 대신에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도를 받기보다는 인도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온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비극의 역사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으로 유명해지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단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그 능력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지만 그 항복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한 것들을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가 너희들을 지은 것은 나를 찬양하게 하미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이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 깨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라. 기도할 기도할 중헌부헌 하지 말 기도할 때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응답해 달라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여주여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뜻 내 개명에 순정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감사한다고 죽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 행동이 아 너는 진정으로 나를 감사하는 자가 되었구나 나를 진정으로 찬양하는 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을 우선순위로 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는 자들 아직까지 나는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크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모든 이름 위의 뛰어난 이름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크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시행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해보세요 나는 아직까지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와 찬양을 입으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